혼자 그냥 해도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고 너도 이제 혼자 소리가 늘었구나 이지일아 전처리를 하다보면 동료들이 놓치고 가는 것들 있죠 이렇게 초콜릿 껍데기라든지 이런 걸 치워주는 것도 수동인들의 삶입니다 처음에 수근이 형을 만났을 때 뭐하는 친구인가 있죠 이걸 언제 다 까먹었냐 아유 정성이다 이것도 귀여워 애들 요즘에 그러잖아 귀여워 아유 정성이다 아유 정성이다 아유 정성이다 아유 정성이다 온갖지 진짜 자 15분 남았습니다. 15분 남았습니다. 지금 바로 코앞입니다, 애들. 몇 개만 더 하면 되지? 지금 실패한 게 많아서 한 15개만 더. 저거 다 하면 되겠네. 잘 나오는데? 오케이. 이거는 잘 됐다. 이거 고기 해야 되지 않나? 고기 해야 되는데? 슬슬 굽기 시작해 준비하죠. 고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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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부레. 고기야. 고기야. 한 번 만에 죽게 됐다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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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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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히 맞추려니까.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고 맛있는 냄새가 나 지금. 네. 우리의 어둠은 못 들으면서 잠시 쉬고 왔다. 웰던으로 해도 상관없어. 네. 그래서 안쪽으로 꺼내서 나도. 왜냐하면 좀 신경이 나을 것 같아. 야 애들 좋아하겠는데.